Q2 S 존댓! 들어갑니다! 선진 골입니다! 강민수가 만들어냅니다. 강민수의 득점! 이 정엽이 준비합니다! 슈퍼에 들어갑니다! 2대0이 됩니다! 이 정엽! 세신랑 득점을 만듭니다. 이 정엽 선수 1호 골이네요! 이 정엽의 5호 골이 나오면서 2대0이 됐습니다! 1대0이 됐습니다! 2대0이 됐습니다! 2대0이 된다! 2대0이 된다! 2대0이 된다! 2대0이 된다! 아 Dwight 10.20 와 10.20 대퇴 하 하 하 하 하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